다 소들고 깨기 로봇 주제 히히 카드 던지 난 로봇이 싫어 로봇 던지 어따 쓰지 학습 배운 왓처 뱀 뱀 뱀 뱀 뱀 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표창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너희는 소리 안 나. 팅 소리 넣어줘. 번지를 베는 자요. 뭐지? 왜... 왜 저거 잘 잡은... 편지 칼... 편지 칼... 진작... 염원? 전지염원? 전염... 음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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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배오리 타격... 배오리 타격... 어쩌다 저런... 쓰레기 카드가 왓츠한테... 왓츠어의 유일한 양심같은 카드... 음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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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도 선계단이... 그래도 선계단이... 배오리 타격보다 나은... 가? 잘 모르겠네... лушай... 하나도 알아야... 아... 왓서야 화좀 내라 우리 화천엔 안물어요 분노조절 잘해 아니 편지칼 144디냈어 어 아니 편지칼살 인마 룬반구 넣음 별론데 축성 하나 더 저게 나와야 되는데 아 요행을 너무 많이 넣어서 스네콘을 못쓰겠어요 뺑행이 안나오네 골칫거리 태워 던지 골칫거리 폭 콕 백상격 손절 치울거 있나? 아 솔직히 타격수비보다 구림 아 서순 서순해서 맞았네 왜 겟 돈 누르고 싶냐 바남자특 바남자특 돈참음 강섬 쌍절곤이 맞겠다 태양계살라 그랬는데 쌍절곤이 너무 달네 발 달달하네 사남자였어 못샀네 상남자였음 샀다 사남자특 지나간 얘기 꺼냄 스페인 아 왔지 광대 아 와바지 던지 던지 하면은 혼절 넣으면 되겠다 맞겠는데 이거 디노카드가 얼마 없어가지고 부복 아 와바지 아 와바지 도난받음 아니 저거 언제나 오냐고 횡행 언제나 오냐고 아니 횡행 하나만 있어도 힐이 얼마나 오르는데 횡행 어디갔냐고 혹 5 5 5 5 6 5 5 50골드 없게 참냐구요? 체력보면 참아짐 체력보면 참아짐 체력보면 참아짐 체력보면 참아짐 체력보면 참아짐 결국 chiming 체력볼 10개 힝힝네넣 그럼 이번엔 돈 받을 수 있겠다 오주 홀 돈 받아서 화났나봐 보복 아 절 그만하고 횡행 가져와 빨리 설마 여기도 없어? 아니 횡행 아니 횡행 어디갔어 2절 전지 전지 손절 손절 아싸 방어도 미쳤다 이게 카드지 아니 손절 개좋네 손절 개좋네 돈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이야 돈 받았네 추월 마키나 돌려채기 마키나 마키나 아담 자트 가자 이거든 힘 올려야겠다 옵수전 옵수전인데 어쩔 수 없지 아 진짜 횡행 하나만 있어도 몇힐이야 아 횡행 내놔 빨리 횡행 있으면 방어도도 개쩔게 받을텐데 뭐지 다 봤는데 겁나 쎄 전전염멸 전전염멸 못참지 돈 받았으면 좀 애매했을 것 같은데 아 불리트 저기 불리트 저기 아 맞지 전전염멸 아니 이거 전전염멸 못참지 돈 돈 돈 돈 돈 즐겁다 일단 돈을 벌어라 돈 집게사장 메타 편직 업무 추월 쓰자 추월 쓰자 지울거 있나 지울거 있나 읍지 뺑행 어디가냐 진짜 뺑행 뺑행 호호 호호 호시안 개잘 나오네 축축하네 축축하네 나이스 전전염멸 아 잠깐만 죽이지마 현지칸이 죽이는거 아님 하하하하 좋아 죽는다 100원 근데 보스 달팽이네 돈복사 버그 찾은 버그 찾은 아니 하짐석이냐 아니 뭐 포션 매전투마다 나오는건데 열쇠 먼저 먹자 열쇠 먼저 먹자 S급 유물 편지칼 편지칼 딜이 지금 322 1 2 2 2 4 6 6 6 6 6 6 7 살려줘 금손실 7 10 13 9 9 9 10 10 10 11 11 13 오마오요 편지칼 편지칼 없었으면 얘네들 어떻게 잡아냐 아니 근데 추월 있어도 인도할게 없는데 아니 왱왱 어디갔냐 왱왱 좀 빨리 왱왱왱왱왱 왱왱왱왱 왱왱왱 힘 하나 찍자 죽을 수 있어 까불다가 죽으면 개 손해라 졸? 당연히 졸지 안존 와처는 모두 죽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땡큐 사와처 하남자로 살지 말고 상남자로 죽자구요 싫어 사와처 다가와처 아 제발 힝행존 아 드디어 나왔다 이거 잡을 수 있나? 듀얼 내 50원 내 50원 뭐 써야되지? 반바퀴 더 그전에 전투 끝날거같지 아니 횡행 하나만 있어도 딜 차이가 이렇게 나는데 딜 보생 이러면 횡행 나오고 또 횡행 나오고 또 횡행 나오고 또 횡행 나오고 돈 벌었다 앗 연막탄 횡행불 안나오던 횡행 다 몰아서주네 열반불 열받불 열받네 마요? 회도? 연막탄 필요없잖아 상방 때 연막 쓰는 것도 괜찮을거 같기도한 괜찮을거 같기도한 아까 고음 엉링 결정을 연결 나 엉링 날 아니 아니 이씨 와 본뽕지기네 열반하나더 드디어 열반의 일은 왓츠어 드디어 열반 뭐야 이게 왜케 말려 유리 왓츠어 왓츠어 그래서 그 외국에서 스위스 왓츠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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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전지해요. 전지해요. 전지로 회피도약 써야겠네. 아니? 죽을 수 있다. 뱅행추. 꿀잼꿀잼. 꿀잼꿀잼. 열반. 골드 참을 수가 없다. 도저히 못 참겠다. 도저히 못 참을 수가 없다. 몬뽕. 손절 너무 멋있는. 흠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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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식 기념품? 드로 개방했네 이놈의 게임 드로 꼬라지가 그렇지 열반 걸까? 던지로 전지로 장법 까지 기타가 겨다 뱅뱅 어디갔냐 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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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0반 왜 또 나와? 심장은 이제 전지만 잘 잡히면 손절 12스택 꽂으면 되니까 헐 미친 손절왕 미친 손절왕 미친 손절왕 14약과 저번에 쌀은 적립이 그냥 두부를 쌀이 이건 힘 받아야지 힘 어제 8되냐 근데 표창이야? 아니 표창이 있었어? 아 그래 표창 있었지 언젠가 까먹었다 언제부턴가 필요 없었어 뱅행놈아 일 좀 해라 데선저거나 뱅행놈인 이 비친 겸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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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, 돈 받는 이벤트 없이 1,600원 벌었어. 여먼 개꿀.